오레곤 주 한인 사회를 빛낸 2022 자랑스러운 한국인상 시상식이 지난 4일 오레곤 한인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오레곤 한인회가 한국인의 긍지와 위상을 높이고 동포사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임무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은 한인사회 최고의 영예의 상입니다. 이날 시상식은 시애틀 총영사관 안현상 부총영사와 그렉 콜드웰 오레곤주 한국명예영사 및 이명근 전 오레곤주 상원의원과 교육자 및 한인사회 각계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에 개최되었으며 수상자로 선정된 로이 김 사장과 리차드백 회장에게 영예의 트로피와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김미선 한인회 부회장이 사회로 진행된 시상식은 국민의뢰에 이어 안현상 부총영사 등 내빈 소개가 있은 후 행사를 주관한 오레곤 한인회 김헌수 회장의 인삿말이 있었습니다. 김헌수 회장은 오늘 영예의 수상자는 각 분야에서 뚜렷한 업적과 성공의 결실을 통해 미주류사회 한인 커뮤니티의 위상을 크게 높여준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자 한인사회 자산이다. 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인사회 지도자 그리고 목사님들 여러분들께 특별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오레곤 한인회는 각 분야에서 투철한 업적과 성공의 결실을 이룬 한인들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끊임없이 그분들을 응원하고 한인사회의 귀광으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격려사에 나선 안현상 부총영사는 부임 후 오레곤 한인사회를 처음으로 방문하여 뜻깊은 행사에 참석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고 모범적이고 활기찬 오레곤 한인회의 모습을 직접 만나볼 수 있어 감격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수상자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한 그렉 콜드웰 명예영사에 이어 축사에 나선 임용근 전 상원의원은 성공한 한인들이 이룩한 업적은 한국인의 자랑이자 한인사회의 힘이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시상식은 음호영 한인회 이사장으로부터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된 수상자들에 대한 심사 결과 발표를 듣고 안현상 부총영사와 김헌수 한인회장이 수상자들에게 트로피와 영예의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로이 김 사장과 리차드백 회장은 수상의 영예만큼 무거운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하는 수상 소감을 밝혀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시상이 끝난 후 이어진 축하 공연에는 오레곤 장로 찬양단의 합창 공연과 한인사회 자랑인 포 앤 티모시 형제의 아름다운 바이올린 연주가 무대 위에 올라 깊은 울림의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KBS와 유스는 구두가 필요없는 바베큐 그릴 나노그릴과 건강한 맛의 시작 아리랑바베큐가 함께합니다.